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머리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도 돈을 못 벌면 망하는 거예요. 장사는 그런 거예요. 사업이랑 사업이랑 미용은 다른 개념이에요. 머리를 잘하고 손님이 많다고 해서 매장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보지. 그런 사람들은 사업하면 아직 안 돼요. 왜 아직 아닌 거예요. 때가. 그거 이상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만석이고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 아무래도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늘 늦으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또 칼같이 12시에 딱 시작하는 게 원칙이라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6시간 동안 경영 교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카이정이에요. 그리고 블런트 마스터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 5주 연속제 베스트셀러입니다. 카이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살롱이 아무래도 미용 업계가 진짜 빠르게 변하는데 뭐가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냐면 이게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이제 3세대에서 4세대로 가고 있거든요. 3세대에서 4세대로 가고 있는데 이 3세대에서 4세대로 가면서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3세대는 마케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4세대는 경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3세대 미용의 특징이 뭐였냐면 손님이 많아야 된다. 손님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손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3세대 미용 경영의 포인트였다면 지금 이제 4세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마진이 남아야 이윤이 남아야 결국은 경영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랑 매출은 똑같고 10년 전이랑 고객은 똑같은데 마진은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줄어서 저희도 사실 경영하면서 진짜 놀랐거든요. 이번에 다들 세금 다들 내셨죠? 저희는 분납해서 지금 이번 달이 마지막 세금 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평수가 커지니까 이제 임대료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홍대에 있는 100평짜리 매장인데 처음 시작했을 때 임대료가 17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차가 넘어서 5%가 올랐는데 이게 2,300만 원에 5% 오른 거라고 또 천만 원대에서 5% 오른 거라 체감 차이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평수가 크니까 에어컨이랑 이런 집기들 보일러나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공과금이 한 270만 원? 이렇게 나왔으면 올해 1월부터 갑자기 45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이. 샴푸 때 6대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에어컨 4대가 히터가 풀로 가동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또 선생님이 9명이 인턴이 13명이니까 아무래도 드라이기 하나만 쓰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22명이 일하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작년이랑 같은 매출로 유지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그래도 세금 내고 나면 한 2,500, 3,000원 남았던 것 같은데 올해 900만 원 남은 거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장에서 나오길 잘했다. 제가 아시잖아요. 올해부터 카이정의 대표원장 그만두고 강사로만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매장에서 돈 안 벌길 잘했다. 매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안 낫네. 이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경영을 또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유지를 하고 있으세요. 20% 순마진 20% 근데 저희가 조금만 신경 못쓰는 파트가 생기면 바로 10% 미만이 아니라 5%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죠. 5% 미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경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는 많이 버는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를 남길 거냐. 그러니까 남길 돈을 생각하고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3세대는 돈을 많이 벌자. 이거였으면 4세대는 남길 걸 생각하고 돈을 벌자. 이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책들이 옛날에는 마케팅 세일즈 이런 거 내야만 성공을 했다면 이제는 약간 미용에 대한 그런 개념적인 것들을 좀 정리하는 책들이 나오게 되고 또 지금 보면은 베스트셀러에 오른 모든 책들을 보면은 다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엇을 적용해야 되나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성찰이나 자기개발보다는 이제 세상의 변화에 좀 흐름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역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질문지를 늘 받잖아요. 그래서 질문지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시작을 해요. 사실 제가 이제 원장님 질문지를 고르게 된 계기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경영 교육을 하면 질문지를 싹 봤잖아요. 다 봤어요. 원장님 질문지 보고 매장 들어가서 네이버 인스타 블로그까지 다 봤어요. 저는 다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질문지를 보내주셨던 분들 매장을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에이버헤어 원장님 질문지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와 이분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를 제가 약간 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좀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뭔가 보여드리고 이런 생각을 해야 매장에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지고 또 질문지를 너무 잘 작성해 주셔서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피드백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지가 이건데 이 질문지를 보게 되면 질문지에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지 보고 나서 개인적으로 소름이 돋았던 건 뭐냐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 하세요. 이분은. 딱 지금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것만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맞죠 원장님. 그게 너무 눈에 보이고 이런 마인드가 저는 일단은 리더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질문지 받아보면 두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어렵다. 이게 못한다. 뭐 선생님들은 열정이 없다. 인턴들은 연습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쭉 쓰거든요.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원장님은 되게 명확하게 리더로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살롱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고 심지어 방향성도 좀 잡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피드백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살롱의 가장 문제가 되는 생각은 어떤 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이게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원장님 질문을, 질문지를 보면은 되게 깔끔해요. 첫 번째 이제 오픈 시기. 1년 되셨죠. 1년 정도 되시니까 좋은 것보다는 개선해야 되는 게 눈에 더 많이 보이시죠. 맞아요. 이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살롱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개선해야 될 게 눈에 보인다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 생각을 안 하고 오픈을 한 거예요. 아예. 근데 오픈을 해서 굴리다 보면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여기 보면 지금 살롱 규모랑 경대랑 샴푸때 시술석자리, 되게 별도, 그리고 인원까지 적어주신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매출에 대한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는 원원인 거예요. 예를 들어 35평 매장에서 경대수가 8개고 샴푸때가 3개고 시술석이 6개고 대기석이 별도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말 영업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말 영업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디자이너 4명이고 인턴이 4명이잖아요. 그러면 적은 평수에 지금 인원이 8명이나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도 있고 직원도 있고 실제로 주말이 되면 굉장히 살롱이 이거 너무 복잡한데? 약간 너무 약간 포화 상태인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저는 경대수 대비해서 샴푸때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분명히 샴푸때 부족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가장 먼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장.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경대수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경대수 3개에서 4개당 샴푸때 하나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12개까지는 샴푸때 3개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미용이 많이 변해서 서비스 차징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샴푸때에서 발생되는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경대 8개면 샴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 4개. 최대로 5개까지는 됐어야 되는데 샴푸때 이거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분명히 지금 손이 꼬이고 고객이 꼬이고 고객이 딜레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겪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술적 자리 6개라고 설정해 주셨는데 이것도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는데 35평의 사실 시술대가 6대 있다는 거 여유로운 작업 공간은 아니고 사실 좀 타이트할 거라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명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6명이 앉아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인턴이 없는 매장들 같은 경우는 35평에 6개면 문제 별로 안 되는데 인턴이 있는 매장이면 6개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작업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갖고 일단 봤을 때 매달 객수와 매출 상상하고 있는데 정책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구체적인 조율 및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최고 매출까지는 목표점까지는 마케팅 세일지 알았으면 무난히 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더 손님이 왔다는 가정에는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더 매출이 는다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더 심각하게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살롱워크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메뉴를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의 살롱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프로모션 같은 거 짤 때 예를 들어서 펌에다가 크리닉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을 짜잖아요. 그럼 이 프로모션 자체는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오래 걸리죠. 그리고 공간 자체를 많이 써야 될까요? 적게 써야 될까요? 많이 써야죠.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크리닉이에요? 펌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미용 매출로 봤을 때 크리닉이 중요해요? 아니면 펌 매출이 중요해요? 펌 매출이 중요하죠. 그럼 펌 매출을 많이 하려면 크리닉을 많이 넣어서 예를 들어 단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펌 고객 수 자체를 늘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판매를 할 때 크리닉을 붙이면 주말에 예를 들어서 고객이 한 명이 들어왔을 때 2시간 반에 나가냐? 4시간 반에 나가냐? 이것 때문에 살롱의 환경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매장은 진짜 체질 개선을 잘해서 정말 가볍고 빠르게 탁탁탁탁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펌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닉을 넣으면 객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롱에서 고객이 몇 시간을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매장들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도 100평짜리 매장이 지금 두 개가 있고 50평대 매장이 네 개가 있고 초소형 매장 20평대 미만 매장이 두 개가 있거든요. 총 여덟 개 중에 달라요. 100평대 매장은 솔직히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100평대 매장은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오래 있을수록. 그러니까 한 명을 지지고 볶고 다 뽑아 먹어야 되는 게 100평대 매장이라면 50평대 미만의 매장은 딱 진짜 해야 될 것만 딱딱하고 빠르고 가볍게 치고 빠져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크루들 같은 경우도 매출 더 올리시려면 교육 같은 영향력이 클리닉이나 이런 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시술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시술 때에는 디자이너가 가면 안 돼요. 이런 매장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20평대 매장이 똑같은 매장이 있거든요. 더 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평 매장으로 실매출 1억씩 나와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면 디자이너는 경대에서 커트만 하고 빼요. 고객을. 그러면 시술 때에서는 크루들이 시술만 해요. 시술만. 저희는 거의 펌을 저희 아이들이 80% 다 해요. 그런데 그게 고객 퀄리티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니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디자이너와 케어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고객들은. 여기는 이렇게 하나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방치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별로니까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한 CS 이런 것들이 돼야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매출과 객수가 올라갔을 때 정체 얘기가 빨리 온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메뉴랑 고객이 있는 체류 시간이랑 크루들이 하는 서비스의 방향성이 우리 매장과는 다른 거지. 그걸 잘 보고 잘 설정해야죠. 그래서 질문지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겪고 있겠구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인턴들을 직접 교육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디자이너 대비가 있는데 인턴이 성장함에 따라 외장에 오픈 불가피한 거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 계획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죠. 근데 사실 원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지. 이 평수. 그쵸. 그러면 분점을 오픈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사실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용실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평짜리로 오픈해서 거기서 몰빵해서 하는 매장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 트렌드랑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매장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 최근에 오픈하는 매장들 보면 저희는 20평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0평수 20평에서 1억을 하잖아요. 10평수 15평에서 5천만 원씩 해요. 실매출을. 디자이너 3명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장을 오픈했을 때 디자이너 한 명이 성장했다. 그 매장에서 인턴 한 명이 나온다. 그럼 예를 들어 인원을 디자이너는 3명만 모아도 매장을 하나 오픈할 수 있으면 사실 여러 개 쪼개는 게 훨씬 요즘에는 안정성이 높죠. 왜냐하면 매출이 6천 이상 넘어가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세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턴 숫자가 아시죠? 상시 근무 인원 5명이 넘어가면 문제가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노후 문제가. 그러니까 체질 개선 때문에 그냥 다 줄이는 거예요. 다 작게. 요새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오픈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별로예요. 다. 왜냐하면 그거 유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더블로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00만 원, 300만 원에서 5% 오르는 거나 2천만 원에서 5% 오르는 건 체감이 달라요. 그리고 100평짜리 매장, 50평짜리 매장은 사람 채워넣으면 그만큼 유지비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술 가격에 대한 오류가 있어 보임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건 아마 객단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객단가에 대한 문제는 또 뭐냐. 매장 평수가 적기 때문에 경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고객들이 커트를 많이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무조건 시술 위주. 시술 비중이 그러면 몇 프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원자임내 매장은 못해도 65% 이상은 시술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 비율이 안 나오면 객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거죠. 왜? 객단가가 5만 원, 6만 원밖에 안 나오면 고객을 300명 받아도 1,500밖에 매출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평수 때 매장에서 디자이너 한 명이 300명의 고객을 받잖아요. 그럼 미치는 거야.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정신없고 그러니까 인턴을 뽑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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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객수를 제한을 하고 객단가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원장님이 시술 가격에 대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늘 강의의 핵심이거든요.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우와 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마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 이거는 정말 저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시고 그리고 이걸 배우시려고 하는 자세가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저희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쉬운 거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현대미용은 디자이너가 돈을 많이 벌까요? 오너가 돈을 많이 벌까요? 디자이너가 돈을 압도적으로 많이 벌어요. 말도 안 되는 미용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 매출이라고 칩시다. 천만 원 매출. 천만 원을 매출을 했어요. 그럼 천만 원 매출을 했다고 치면 우리가 천만 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갈 거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천만 원 매출을 했으면 일단 부가세 10% 날라가요. 그럼 얼마예요? 900만 원 되죠? 대부분의 고객들은 카드를 쓰나요 안 쓰나요? 쓰죠? 그러면 130만 원이 부가세 플러스 카드 수수료 나가요. 그럼 나한테는 870만 원의 돈이 남아요. 그냥 천만 원 벌면 870이 내가 받는 돈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세금으로 바로 날라가요. 자 그럼 여기에서 870만 원에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을 한다면 첫 번째는 인건비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재료가, 원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요? 임대료까지 자 보기죠? 이거 이쪽에 계신 분들 이 파트까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이거로 다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계산돼요. 근데 이것만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또 뭐가 들어가요? 투자비용 투자비용까지 계산해야 돼요. 투자비 뭐예요? 우리는 빚 안 내고 공짜 돈 받아갖고 사업했냐고. 그쵸? 그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인건비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매장 인센티브 30% 이하다. 손 들어보세요. 30% 이하 27% 26% 주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도 한 명도 없고 메이저 브랜드 급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인센티브는 무조건 30% 넘어요. 자 그러면 인건비 무조건 30% 이상이잖아요. 솔직히 30%도 짜지 않아요? 뭐 지금 개인 살론을 보통 40대도 많거든요. 30 30으로 계산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예를 들어 디자인의 인건비를 30%로 그냥 최저로 잡는다고 쳤을 때 계산을 1000에서 해야 돼요? 870에서 해야 돼요? 870에서 계산을 하죠. 그럼 870에서 30% 인건비 주면 얼마 나가요 돈? 200 70만원 정도 나가요. 260만원에서 70만원 270만원 빕시다. 그러면 돈 얼마 남아요? 600 100만원 남죠. 와 너무 많이 남는데? 이렇게 디자이너들은 생각을 하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들은 그래서 나도 매장 오픈하면 600만원 벌 수 있겠다. 270만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머리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도 돈을 못 벌면 망하는 거예요. 장사는 그런 거예요. 사업이랑 사업이랑 미용은 다른 개념이에요. 머리를 잘하고 손님이 많다고 해서 매장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보지. 그런 사람들은 사업하면 아직 안 돼요. 왜 아직 아닌 거예요. 때가 그거 이상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원정인 매장은 인턴 쓴다 그랬잖아요. 인턴 최저시급을 했을 때 얼마 줘야 돼요? 213만원 정도 줘요. 213만원 그럼 정말 213만원만 줘요? 인턴 급여가 213이에요? 213이에요? 아니죠. 퇴직금 10% 가산해요. 20만원 더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마다 왜냐하면 1년 일하고 내보내면 퇴직금 줘야 되니까 모든 인턴들이 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년 되면 퇴직금 줘야 되잖아. 그러면 실제로 20만원 붙어요. 여기 또 붙어요. 뭐가 붙어요? 보험료 붙어요. 4대 보험. 몇 % 붙어요? 이것도 10% 붙어요. 그럼 얼마 돼요? 20만원 또 붙어요. 식대 주세요 안 주세요? 저희는 참고를 안 줘요. 왜 못 주어요? 졸 수가 없어. 돈이 안 남아. 돈이 안 남는데 어떻게 줘?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253만원이 나가죠. 253만원 그럼 이 50만원이 나아. 250만원 그럼 250만원 하면 나한테 얼마 남아요? 나한테 얼마 남아요? 600만원에서 250만원 하면 얼마예요? 350만원 와 많이 남네. 그래도 디자이너보다 많이 버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아니지. 더 많이 남았잖아. 아직 여긴데? 아직 여기 남아있는데? 재료 때 보통 매장에서 재료 때 계산할 때 몇 % 계산해요? 약재값은 기본 10% 계산하고 약재값만 나가는 거 아니잖아. 소모품이에요. 매장에 있는 건 다. 뭐 타월 0원 있어요? 타월도 2, 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가운 0원 있어요? 2, 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커트보 계속 써요? 커트보 6개월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되고 다 소비재인데 컵, 커피, 음료 다 돈 나가는 거잖아요. 샴푸때도 0원 있어요? 펌기계도 0원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소모품이에요. 그럼 얼마 잡아야 되는지 알아요? 원래 재료 때 원가가? 25% 잡아야 돼요. 원래 25%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10% 잡고 계산하면 안 남아. 25% 잡아도 솔직히 적게 잡는 거예요. 왜? 요즘은 서비스 차징이 크니까 소비되는 게 커요? 안 커요? 커요. 부레오 두피 마사지기 한 번 샀더니 허구한 날 고장 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수리해요.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요. 그거 수리하는데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천만 원에서 25% 잡으면 얼마 빼야 돼요? 250배야 돼요. 원가 그럼 350만 원 남아있는데 250배 그럼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남잖아요. 아직 이거 남았어요. 뭐? 임대료랑 투자비 아직 남았다. 임대료랑 투자비 아직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대료랑 투자비 임대료 얼마 내세요? 많이 내시죠? 요새 뭐 싼 데가 어딨어요. 그럼 일단은 임대료 저기 뭐야 남아있는 돈 안에서 100만 원 안에서 임대료 나눠내면 어떻게 내야 돼요? 투자비는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낼 건데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 진짜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하거든요. 후배들 특히 후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너 실매출로 2천 정도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한대요. 그러면 오픈해도 돼. 근데 디자이너 4세대대보다 못 벌 거야. 실매출 2천 하면 인센티브 보통 요새 평균 다 40% 받거든요. 800만 원 남아. 평균 800만 원을 벌어. 세금 떼요? 안 떼지. 원가 나가는 거 있어요? 투자리스크 있어요? 아무 리스크도 없이 800만 원을 벌 수 있어. 디자이너들. 근데 왜 오픈해? 왜? 오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용 업계가 많이 바뀔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오픈을 안 하는 세대가 와. 그게 지금 세대예요. 4세대. 왜? 이걸 깨닫기 시작했거든. 다들. 그냥 디자이너로 인건비 많이 받는 게 최고다. 그럼 오픈을 하는 사람들은 뭔 죄예요? 왜 오픈을 할까? 왜 오픈을 할까? 오픈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오픈을 하는 사람들은 왜 오픈을 해야 되냐면 사업을 마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자아성찰로 보는 사람들. 자아성찰은 뭐예요? 그냥 꿈. 나의 꿈이 사업을 경영을 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딴 데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딴 데서. 딴 데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매장에서 돈 못 벌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딴 데서 그럼 뭘로 벌 수 있을까요? 뭘로 벌 수 있을까요? 교육. 우리 대표적으로 미용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교육.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제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임대사업.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마진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마진이 많이 남았던 이유가 뭐냐면 상가가 내 상가였어. 내 상가에 내가 미용실을 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돈이 남겠지. 돈이 남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 소형 상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 힘들어지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비용실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안 남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면 남지 남지. 어떻게 아예 안 남을 수 있겠어. 근데 단 디자이너는 천만 원 미만으로 아무 리스크 없이 30% 버는 세대지만 경영자들은 마진이 남을 수 있다 안 남을 수 있다 안 남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사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 남을 수 있다. 돈이 안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경영을 배워야 돼요.